경남 양산시에서 열리는 가요의 대향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부산 울산 경남편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부산 울산 경남편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경남 양산시 양산천 돈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부산 울산 경남편은 박남춘 향기의 사이로 태진아 박우철 최윤아 최실아 유진아 유기진 강철 차성현 송유경 리틀싸이와 헤이미스의 초카무대와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의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10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경남 양산시 양산천 돈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부산 울산 경남편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김성우, 전철, 송날, 최규식, 정연순, 구맹의, 철희, 김민정, 김채인, 전민아, 손비나, 신나, 유지영, 홍장가, 김진, 최호, 이현주, 한세희, 봉순, 손민채, 김성우가 출연해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양산시 양산시의의의 사단법인 양산시의 총과 함께합니다 러시아 밤미앤 데oro Mash 오 초 студ